탕탕탕 어제 연습한 것처럼 크게 치면 안된다 크게 어제 연습한 것처럼 그런식으로 짧게 탕탕탕 항상 끈툰은 랩 4 그렇지 투 카운트 후 카운트 항상 3개 짧게 있다가 안으로 친다 생각해야지 크게 치면 안 돼 그렇지 하나도 한 둘 세개 들어가야지 4 중심 앞으로 항상 앞으로 실어 같이 때려도 니가 안 밀려야지 왜 자꾸 단발이 나오노 중심 앞으로 딱 실어 자세를 그래 움직여봐라 덕킹 위빙을 해라 그래 하나 둘 셋 넷 두툴 두툴 시 두툴 두툴 여기 좋아 야 빨리 내 블랙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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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뭐 되있냐 사 Wing Chlo-Hloу 4일정도 보고 짧게 쳐야지 안쪽으로 서두르지 말고 짧게 툭툭툭툭 치고 가라 서두르지 왜냐면 서두르지 서두imin 서두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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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3개, 4개 나가야지 바로 하나만 나가니까 다음 손을 못내는거잖아 그래 상대가 숙이잖아 맞든 안 맞든 1,2,3,4개가 들어가야지 좋아 1,2,3개 카운터는 안맞아 무조건 첫 카운터는 때때로 한계 신고 안맞잖아 한계 신고 안맞잖아 첫 카운터는 때때로 한계 신고 안맞잖아 한계 신고 안맞는데까네 첫 카운터는 그래 4개 그래 그래 나가라 그래 마지막 라운드잖아 또 이분밖에 안되는데 그건 뭐 할게 있나 또 잘게 땅땅땅 하나 또 하나 나간다 또 왜 자꾸 하나만 나가네 또 봐라 하나 나간다 카운트 앞에 카운트로 쳐야지 그럼 붙으면 한 개 안 맞는다고 그렇지 또 하나 더 더 가라 자 마지막이다 둘이 힘내라 이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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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임